에스라 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소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소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육십 규빗으로 너비도 육십 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세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누부간 네 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찰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째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탈보수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소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뽀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야마 걸음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해 유브라대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카리아의 권매를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의 성전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원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원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냥 200마리와 어린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이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6월제를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제를 지켰으니 이는 요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